CBS라디오 박정희 한판승부 이 부분을 열었습니다. 배추 한판 바로 시작합니다. 배정찬 인사이케 연구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CES 배추 배정찬입니다. 바로 넘겨요. 아직의 얘기 나오기 전에. 우리 한판승부는 세계를 가는 한판승부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의 미래는 너무 정치에 매몰되어 있어요. 지금 전세계는 라스베이거스. 바로 이 CES입니다. 태양의 서커스가 아니라. CBS 앵커 쏘리 이런거 아닙니까? 제발 이런건 잊지 말기를 바랬는데. 참사합니다. 아무튼 CES 배추 함께해주시고 계시고. 이상민 크리에이터 어서오세요. 네 이상민입니다. 오늘 컨디션 괜찮으신 것 같습니다. 아까 방송 준비 전에 화면이 딱 나갈 때 시청자 여러분들이 오늘 가면 많이 준비해오셨네 이런 댓글이 있었습니다. 판매원처럼 이렇게 꺼냈는데. 네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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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정말 많이. 5, 2, 7개. 네. 아휴 힘듭니다. 오늘 많은 인물들이 출연 예정되어 있습니다. 꼭 하고 싶었는데. 네. 뒤에 다른 이렇게 치질을 할 수 있는 그런 재료들도 많거든요. 플라스틱도. 그런데 나무젓가락으로. 셀로판 테이프로 저렇게 좀 너저분하네요. 저희가 좀 더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이분부터 바로 만나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양양자 한국의 희망 대표 출판기념에도 참석하셨던데. 이낙연 전 대표님 나와주실까요? 이낙연입니다. 양양자는 실질을 가지고 정치를 하는 정치인입니다. 그리고 빅텐트 얘기가 있는데 빅텐트를 만들려면 정치적 조치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정치적 조치의 반대말이 뭡니까? 조치? 정치적 실치. 어쨌든. 죄송합니다. 왕왕왕왕왕왕왕. 전과자 44%가 당을 만들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더욱더 고민 중으로 합니다. 그래요. 아니 민주화 운동을 했던 사람들을 범죄자로 모시는 건가요? 아 그럼 41%입니다.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기사 다 보셨어요? 빅텐트. 빅텐트 전망이 굉장히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텐트 하면 또 천막 당사의 박근혜 전 대통령이 기억이 납니다. 안녕하십니까? 천막 당사의 선거의 퀸. 퀸 오브 일렉션. 선거의 여왕이라고 하죠. 천막 당사. 제가 필요하면 렌탈도 합니다. 렌탈 문의는 유영하 변호사에게. 고맙습니다. 그리고 빅텐트 치면 진짜 천막이 필요하긴 할 테니까. 특수 사이즈로다가 당이 너무 많습니다. 아니 근데 그때 천막을 쳤던 그 자리에 지금 더현대서울이라고 하는 백화점이 들어와 있죠. 바로 그 자리입니다. 아 그 자리 그 자리였어요? 혹시나 또 모시는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가지고. 중요한 정보는 아닌데. 아무튼 알겠습니다. 저는 처음 알았어요. 굉장히 중요하다. 거기에. 호사가처럼 말씀하세요. 아니 그래서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자면. 그 천막이 커. 렌트를 해도 쓸 수가 없어요. 정말 큰 천막이었다 정말. 그 천막은 웬만하면 이동 자체가 힘든 천막이었다는 거. 알겠습니다. 정말 빅텐트다. 이낙연 전 대표가 이제 탈당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죠. 11일로 예정된 것 같은데. 제3신당의 영역력을 볼 수 있는 여론조사가 좀 일단 나오고 있죠. 들어왔죠. 오늘 소개해드린 모든 조사는 중앙선거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뉴스토마토가 미디어 토마토에 의뢰해서 지난 6일 7일 실시한 조사인데 무선 100% 자동응답 조사였고요. 4월 10일 총선이 다음 정당들로 치러진다면 어느 정당을 지지하실 생각이십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당을 지지하지 않느냐라고 그냥 물어본 게 아니라 다음 정당들로 물어본 이유가 신당을 포함한 겁니다. 더불어민주당 44.5%, 국민의힘 35.2%, 이준석 신당 5.7%, 이낙연 신당 4.3%, 정의당 1.7%. 네, 진정훈 교수님 표정이. 자, 뉴스피릿시 에브리 CNR에 의뢰를 냈습니다. 7일, 8일 실시한 조사인데요. 무선 100% 자동응답 조사인데 내일이 총선 투표일이라면 어느 정당 후보에게 투표하시겠습니까? 질문은 조금 다릅니다. 더불어민주당 후보 34.3%, 국민의힘 후보 31.6%, 비슷하죠. 잘 들으십시오. 이준석 신당 11%, 이낙연 신당 6.9%. 여기서 이제 숫자를 말씀드린 게 라디오로 들으신 분들은 잘 안 들릴 수도 있는데 이준석 신당에 주목을 해야 될 게 결국 20대일 겁니다. 그런데 뉴스토마토 조사를 보면 20대 지지율이 11.4. 이게 적은 비율이 아닙니다. 지금 두 자릿수 지지율이고요. 이낙연 신당은 광주 전라에서 7.5%를 기록했는데 뉴스피릿 조사를 조금 더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준석 신당이 만 18세 이상 20대에서 22%, 30대에서 12.6%, 이낙연 신당은 광주 전북 전남 호남이라고 하죠. 13.9%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태풍이냐 미풍이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미풍이라도 태풍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는 미풍이다. 태풍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는 미풍이다? 태풍 같은 미풍일 수가 있다. 왜냐하면 적어도 1당이나 2당이 될 가능성이 크지는 않아 보여요. 기존 양당 프레임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계속하는 거지만 수도권에서, 김선수 선수 수도권이네요. 수도권에서 1위 후보를 끌어내릴 수는 있어요. 왜? 안 되게 할 수 있다. 그렇죠. 2당, 3당, 4당이 합해서 우리 단일화하자. 이러버리면 그 지역구가 또 여동을 칩니다. 또 지역구가 병립형이 될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럴 때 비례의 의석수를 몇 세기라도 가져갈 수 있다. 이러면 상당히 그게 미풍 같은 타격 같지만, 아! 하는 태풍 같은. 그 아! 소리는 누굽니까? 이재명 대표가 아파하는 겁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아파하는 겁니까? 이건 모든 게 뒤섞여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여야 모두 아파할 수 있는 그런 지점이다. CBS의 소리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렇게 되면 상당히 다른 두 당에게는 치명상이 될 수도 있다. 진 교수님 눈치 왜 이렇게 많이 보시는 거예요? 너무 많이 보게 되네요. 아니, 일단 하품을 하지, 목운동을 하지. 왜냐하면 이걸 이재명 대표가 봤으면 내일 퇴원을 해서 집으로 가지만, 예의가 아니에요. 예의가 아니에요. 진정환 교수, 예의가 없어요. 왜 그래요? 제가 굉장히 감정 표현이 솔직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보는 거야. 이 조사가 결과, 김 사장님 어떻게 이 숫자 읽어볼 수 있을까요? 보시면 이준석 신당이 만들어지려고 했던 당시에 민주당 지지층이나 특히 호남에서의 지지도가 되게 높았거든요. 그런데 막상 만들어졌다는 전제하에서 질문을 하니까 지금 뉴스토마토 조사 결과를 보면 1.8%에 불과합니다. 그에 비해서 이낙연 신당이 7.5% 높은데 거꾸로 대구, 경북은 이준석 신당이 8.7%, 이낙연 신당은 0%거든요. 이렇게 각자 보면 전략적으로 민주당 지지자들이 이준석 신당에게 만들면 좋지라고 말했던 건 나는 안 찍어주지만 민주당에는 조치의 조치가 포함되어 있던 건데 실제로 이렇게 움직이면서는 표가 확 안 나오는 게 하나 눈에 띄고요. 그다음에는 그래서 이낙연, 이준석 이 두 분은 합치려는 유행이 좀 크겠구나. 보면 상당 지역에서 서로 지금 지지를 보완해주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런 점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겠다 싶습니다. 진 교수님은? 각계 약진해가지고는 사실은 파급력을 갖기가 힘들고 그런데 둘이 합쳐질 경우에는 파급력을 엄청나게 가질 거거든요. 합쳐지는 게 굉장히 힘든 거죠. 마치 좌석의 S국과 S국을 억지로 끌어당겨야 되는 이런 상황이라서 그리고 만약에 이 여론조사보다도 실제로 투표를 하게 되면 더 나올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여기서는 대답 안 하는 사람들도 있고 무당층의 경우에 라고 한다면 이거 그냥 단순하게 비례대표만 한산해도 꽤 많은 의석이에요. 한번 해볼 만한데 문제는 뭐냐고 그게 쉽지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릴 때 진중근 작가님 일부에서 저한테 비정상인 사람들끼리 나왔다는 얘기냐라고 하시는데 비정상이라기보다는 개성이 강한 사람들이잖아요. 지금 이 제3지대에 있는 분들의 개성이 강해서 이 개성을 아우를 수 있는 누군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건 잘 안 보입니다. 그럼 이낙연, 이준석, 양양자, 금태섭 네 분 중에 한 분이 아우르면 되잖아요. 거기에도 몇 명을 더 붙이다고 하더라도 이런 분들을 넉넉하게 좀 중간에 연결해 주실 분? 그러니까 이낙연 대표가 그런 역할을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준석 대표라든지 세대가 다르거든요. 컴퓨니케이션 방송이 다르기 때문에 흔히 말하면 나이 든 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말을 안 듣는 거고 그다음에 젊은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할 말은 다 하는 거고 개성이 충만한 거고 그런 상태가 계속되는 거죠. 네. 개혁신당. 갇힌 개혁신당인데 창당준비위원장이시죠. 오랜만에 또 이분을 모으십니다. 천하람 위원장님 잠시 나와주실까요? 아이고 천하인의 천하람이고요. 우선 기본적으로 구질구질하고 당에 소속되면서 다른 당에서 행보하는 사람 저희는 같이 못 가는 거고요. TK 살찐 고양이를 다이어트 시킬 다양한 시나리오가 있으니까요. 좀 더 기다려주시죠. 준빈이 잘 되고 계신 거예요? 네. 조만간 설명드릴 거고요. 공동위원장들이 많기 때문에 또 질문을 받겠습니다. 네. 별미선 사장님. 20대의 이준석 대표의 강점이 시너지 효과를 더 낼 수 있을 거예요. 낙준연대.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이제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오늘 아침에 천하람 위원장을 만났어요. 아. 취재하셨구나. 아니고. 그냥 방송국에서 먼저 출연하고 나중에 출연하는데. 취재했다고 말했던 거 아니라고 또 굳이 부인은 어쨌든 그래가지고. 저는 항상 진실만을 얘기해봤습니다. 오케이. 그래가지고. 그런데 첫 일성이 뭐냐면 형님 우리 살 좀 뺍시다.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상민도 이제 살 좀 빼.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신방하고 뭔가 관계가 있죠. 결과적으로는 이제. 격론 좀 해주세요. 조용히 해주시고. 결과적으로는 이준석 신당과 이낙연 신당이 합체되는 이유는. 일단 자신들로만으로는 부족해서. 부족하니까. 또 하나는 뭐냐면 합해야 되는 것이 합해서 더 큰 가치를 구현할 수 있을 때. 이걸 만들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얼마나 그 설계를 잘할 수 있느냐. 누군가가 설계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중재를 해줄 수 있는. 중간에 조정해줄 수 있는 오케스트라의 지휘자 같은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두 인물들은 만나고. 빅텐트라는 의미로 금태섭 양양자 또 다른 누군가에게 모였는데. 마치 이준석과 이낙연 전 대표 두 사람이 만나면 제로 베이스 원과 나훈아의 만남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갈무리와 멜팅 포인트를 섞어서 부를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이라면. 고난도 멘트인데요. 이거 쉽지가 않잖아요. 이것도 찾아보고. 네 알겠습니다. 찾아보느라 눈 아프고 막 이랬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주 큰 가치를 구현할 수 있는 그 절실함을 누가 좀 설계를 해주고 조정을 해주느냐. 이게 핵심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낙연 대표가 오늘 양양자 대표 출판기념에서 펌프로 물을 뿜을 때 허드렛물을 먼저 부어야 된다. 허드렛물. 본인은 허드렛물이 되겠다. 마중물이라는 얘기죠. 마중물이죠.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고 했는데. 정말 그 마중물이 되실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마산에 가면 마중이 있어요.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내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2박 2일 일정으로 부산에 간다고 하는데 부산을 찾는 메시지 역시 엑스포 유추 실패 이후에 부산 민심이 굉장히 좋지 않다라는 것이 현실 여당에 대해서. 그리고 부산의 유권자 환경에 특수성이 있습니다. 대구 경북의 경우에는 보수 쪽에서 우리의 기반이다. 또 호남의 경우에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의문의 여지가 없는 우리의 아성이다 이런 이야기를 들죠. 부산은 달랐어요. 왜냐하면 부산의 경우에는 자갈치 지장을 가더라도 아이고 부산이 봉의가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호구가 이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게다가 지금 악재가 덮친 것이 직헌 저당으로서는 후쿠시마 오염수 그다음에 부산 엑스포 불발 악재에다가 그다음에 또 하나 이재명 대표의 피섭도 동정저론이 물론 이게 병원 이송 문제 때문에 또 다른 쪽으로 전개가 되긴 했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전에 2017년 대선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후보가 1위 부산에서 울산에서 1위 이랬단 말이에요. 또 2018년 지방선거에는 더불어민주당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다 싹쓸을 냈어요. 2022년 대선 때는 달랐지만 그러다 보니까 다른 지역보다는 제일 지금 고민되는 곳이 수도권도 수도권이 부산이에요. 그러니까 간 김에 1박 2일이다. 제가 예상을 하건대 그동안 한동훈 빌리 면적이 5천만의 문법 그러면서 대구 가도 사투리는 안 썼어요. 그런데 부산 가서 살짝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부산 사투리 쓸 가능성이 있다? 부산에 가서는 약간 그걸 써줘야 되거든요. 우리가 남이가. 내가 볼 바라야. 진정 교수님은 서울남자이기 때문에. 안 하든지 타면 안 돼. 꼭 탈라. 탈란다. 그럴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진 교수님은 탈란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시도하는 사투리가 뭘까 하는 이상민 크리에이터를 가능할까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잠깐 나와주세요. 자꾸 소환이 되니까. 평상도 말로 한번 해주세요. 예. 그만하시라예. 안 어울리잖아. 함께 가면 길이 됩니다. 이게 구수하네요. 조용히 좀 해주시고요. 어쨌든 저는 넥타이를 좀 풀고 싶습니다. 부산이 또 항구도시라서 모비딕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또 모비딕 나왔어요. 고래잖아요. 고래? 아니 고래는 장생포지. 죄송합니다. 한동훈 비대위원께서 잠깐 부산 가서 어떤 일 하실지 좀 말씀 주실까요? 이상민 의원이 호랑이를 잡으러 우리 당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저도 동료 시민과 함께 호랑이를 잡을 투지를 갖겠습니다. 김종인 위원장님도 한마디 해주실 거라고 보는데요. 지난 10월에 실시된 강서 보궐선거를 받듯이 일반 국민들이 여당을 갖다가 국민의힘 그거를 심판하지 않았어요. 국민의힘인 정당이 민심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느냐 물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남은 한두 달 사이에 그걸 가능하겠느냐 묻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거는 혹시나 여당이 그걸 알아차리면 선거의 판도도 달라지리라 봐요. 현재 흐름으로는 그것을 지금 제대로 파악하고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아니 여당이 그걸 알 여력이 있어야지 그걸 모르면 추워도 가능성이 없다고 봐요. 알겠습니다.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김종인 비대위원장님. 똑같아요. 진짜 똑같아요. 구별이 아니 진짜 하면 이거 구별 못할 거야 아마. 두 분 같이 한번 모셔야겠습니다. 부산에 지금 장해찬 전 최고가 부산 수영구 출마 선언을 하고 있고 주진우 대통령 전 법률비서관이 해운대갑 출마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 대통령 최측근들이 부산에 포진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고 유권자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질까요? 그런데 실제 부산의 선거 판세가 후보자가 결정할 건가 그렇게 보기도 어려워요. 인물 경쟁력이 아니다? 인물 경쟁력이라고 보는데 실제로는 우리가 그런 걸 강조를 많이 합니다. 우리가 선거 캠페인을 할 때도 하지만 지금 부산의 대통령 지지율이 어떻게 되느냐. 또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지지율이 어떻게 되느냐. 부산에서 또 부산 울산 경남에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리스크가 어느 정도 해소되느냐. 사실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세 사람의 인물 여기에 김건희 여사까지 겹쳐서 투영될 가능성이 부산에 상당히 높다. 그러니까 장해찬 전 청년 최고위원의 경우에도 실제로는 본인의 경쟁력보다도. 그래서 일부 조사의 경우는 제가 수치를 말씀 안 드립니다. 그러니까 어떤 지역에는 장해찬 전 최고위원을 대비시켜보면 별로 경쟁력이 안 나오는 데도 있어요. 그런데 그건 뭐냐 하면 장해찬 전 최고위원의 문제라기보다는 이 지역에서 그 구에서 별로 대통령 지지율이 높게 안 치솟고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유독 부산만 1박 2일을 한 까닭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한비대위원장이 좀 잘 비비고 들어가지지 않는 지역이 부산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투리까지도 시도할 수 있다는 의미를 꼭 그렇게 사투리를 구사해서가 아니라 그만큼 절박해질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후보가 아니라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한비의 지지율이다. 한비의 지지율이다. 슬쩍 입장을 전환했어. 어떻게 전환했습니까? 꼭 사투리를 쓰는 게 아니라. 와그라해. 대통령 지지율 한번 짚어볼까요? 그렇습니다. 대통령 지지율 신년 효과가 나왔는지 특헌법은 어느 정도로 여파가 있는지를 볼 수 있는데 리얼미터가 에너지 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일부터 5일까지 무선, 유선. 유선은 3%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비율이 아니라는 거. 자동답 조사인데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지 물어봤습니다. 긍정이 35.7%로 직전 조사 대비 1.5%포인트 하락을 했어요. 부정평가는 직전 조사 대비 1.2%포인트가 상승을 해서 60.8%인데 이걸 보면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할 거예요. 일단은 신년 효과는 없다. 신년 효과가 있으려면 뭔가 대통령의 주목받는 정책이 파격적으로 나왔어야 되는데 오히려 다 특헌법 쪽으로 쏠려버렸잖아요. 오늘도 그랬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면 신년 효과는 없지만 특헌법에 대해서 영향을 많이 받아서 대통령의 지지율이 우지근 흔들렸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특헌법 통과 안 시키고 이러면 큰일 날 거다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정작 지지율이 왜냐하면 지지율이 워낙 지금 낮죠. 빠질 게 없어요. 거기서. 거기서 더 빠질 게 없다고. 마무리. 바로 설명하니까.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이게 길게 놓고 봐도 한 1년 사이의 대통령 지지율이라는 게 잠깐 45분 구간 재험 거의 똑같아서. 이 흐름이 약간 유지되는 흐름이 어쩌면 하시는. 뭔가 매주 여론조사 회사들이 그 주에 주제를 붙이긴 하지만 그냥 그 정도에 고정되어 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상. 그런데 특히 중요한 게 자꾸 김성애 소장을 쳐다보게 되네요. 경기, 인천. 경기, 인천. 이 지역이 6.7%포인트가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한비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아니 경기도당 신년 인사회를 가서 거기가 뭐냐면 5개의 지역구에 모두 더불어민주당 현역의 의원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두드려줘야 경기도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지금 오히려 인천, 경기, 경기, 인천 지역은 6.7%포인트가 대통령 지지율이긴 하지만 내려갔단 말이에요. 여기에 한동훈 비대위원장까지 투영되는데 이게 좀 올라오지 못하는 이유는 두 가지 이유가 다 섞여 있는 거죠. 특헌법도 있고 더군다나 전직 경기지사였던 이재명 대표의 피섭. 이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 되죠. 이게 어떻게 보면 그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더 이상 떨어질 지지율이 없으니까 특헌법 거부하고 안 떨어지잖아요. 라고 하니까 다른 생각을 먹을 수는 있을 텐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회복탄력성을 약화시키거든요. 눈에 수치상은 변함이 없다 하더라도 이게 30%에서 40% 중반까지는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회복의 탄력성을 약화시키는 거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요. 이런 상황에서 이따가 아마 나와서 그 이야기도 해 주실 것 같은데 이 경기도에 있는 안철수 의원의 역할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도 대선 후보였었고 10분 후에 한판열장이 나오실 예정입니다. 그렇죠. 지금 예고를 제가 드리고 있는 거죠. 방송인이군요. 역시. 동접처수가 넘치겠네요. 그런데 이게 지금 경기도에서 과연 어떤 역할을 안철수 의원해 줄 거냐. 지금 아마 미리 도착해서 지금 이 장면을 보고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상당히 역할을 할 수도 있다고 봐요. 네. 알겠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묻지는 마시고. 와 계신 걸 의식한다고요. 의식하고 계신다고요.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도 하는 게 좋지 않겠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대통령 직접 한번 뵙고 말씀드려보죠.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요즘 지지율을 올리기가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요즘이요? 네? 또 토단해. 아니 유튜브를 보니까 물론 오른손은 구독 안 했습니다. 제가 참신한 콘텐츠로 무장해가지고 정책을 홍보하는 그런 유튜브를 발견하게 됐어요. 충주TV. 충주. 충TV 있지 않습니까? 배울 게 있으면 아무리 중앙정부에 있더라도 지자체 가서 배워야 되는 겁니다. 김선태 주무관. 그거 언제 회식할 말 하시죠. 떡볶이로다가. 어때요? 만드는 내 거야. 알겠습니다. 왜요? 부럽습니까? 아니 순대는 없나요? 유튜브 좀 하세요. 그러면 혁신. 참신한 콘텐츠로 신부해야지. 맨날 이상한 개그하고 말이야. 진중근 교사랑 유튜브 하는 거 안 보세요? 구독 안 했습니다. 한판 승부는 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한 가지 이슈만 짚고 넘어가면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전국에 88개 여론조사 등록업체 중에 30개에 대해서 등록 취소를 예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함량 미달에 여론조사업체 퇴출시킨다는 건데 이건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필요한 일이겠죠. 그런데 그 기준을 분명히 할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선거가 가까워지면 떳다방 형식의 그런 업체들이 많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제가 신중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일단 우리 대한민국의 여론조사기관은 흑아제가 아니라 등록제입니다. 누구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채용 앵커도 여론조사 이거 웃을 일이 아니라 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난리... CBS 검색이 안 되지 않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계속해 주세요. 등록만 하시는데... 집중할 수 있게 해주시죠. 네. 집중해 주세요. 난립할 수 있다는 이야기고... 난립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은 선거여론조사를 하거나 발표할 수 있는 기간은 또 그 조건이 갖춰져 필요합니다. 그거는 또 등록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인데 그러니까 옥석을 가리는 작업은 우리가 여론조사업계이든 일반적인 제조업이든 아니면 여러 다른 산업군이든 간에 있어야 될 일이죠. 하지만 이게 정치적으로 어떤 잣대가 들이대져서는 안 된다. 가령 어떤 여론조사기관은 어? 그래? 뭐 좀 진보적인 것 같다. 또는 뭐... 결과가 이상해. 보수적인 것 같다. 이런 잣대가 아니라 정말 여론조사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그 객관적인 잣대를 기준으로 삼는 게 필요하다는 말씀드리는 거죠. 김소영 선생님 어떻게 보십니까? 여론조사가 또 공천결정에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굉장히 예민한 부분입니다. 전 세계에서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여론조사로 공천을 하는 나라라는 점은 저는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여론조사 회사들이 총선에 뛰어들 것 같으면 총선 결과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예측하게 하고 그 결과를 공개해서 어느 회사가 실력 있는지 정도는 들여다볼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기준이라는 게 마땅치 않은 점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부분 말씀하셨는데 오히려 거꾸로 일부 여론조사 회사는 본인들이 정치적 의도를 갖고 여론조사를 하는 것처럼 저희들 눈에 비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선관위가 좀 걸러줄 필요한 점이 있다고 봅니다. 김 교수님. 뭐 또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가지고 정말 그 당의 그 경선. 바로 이걸 너려가지고 실제로 거기서 또 비즈니스 모델이잖아요. 어떻게 장난을 치느냐에 따라서 또 큰 돈이 오갈 수도 있는 거고 사실 좀 과거에도 좀 그런 비슷한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게 또 좀 우려가 됩니다. 당경선은 잘못 걸리면 쇄고랑차이기 때문에 양쪽 상대가 있는 건 여기는 쉽지가 않긴 합니다. 네. 아무튼 공정한 여론조사가 필요하다는 공감동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분 뵙고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철수 의원님 나와주시죠. 안녕하십니까. 안철수입니다. 오늘 제가 꽤 광고 하나 해도 괜찮겠습니까? 네. 광고해주세요. 잠시 후 7시 반부터 한판승부 유튜브에서 유튜브 올리 한판열전을 출연합니다. 네. 제가요. 그러니까 많이 봐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아까 다 했잖아요. 네? 제가 아까 했잖아요. 아, 실망입니다. 제 시간이니까 맡겨주시고요. 한판열전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지금 밖에서 듣고 있으니까 약간 긴장했죠. 안철수 의원님께서 듣고 계시는데. 죄송합니다. 병소보다 조금 더. 지금 우리 홍피디. 톤이 약해졌어. 지금 홍피디 설명이 들어왔는데. 밖에서 찡그리고 계신다고. 미안합니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흐뭇하게 듣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오늘도 아주 열심히 해주셨습니다. 함께해 주신 분 배종찬, 인스타트K 연구소장님, 이상민 크리에이터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안녕하십니까. 저腿 supporting 여러분이 살았야 될 것 같아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